숙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야? 있는 거 같아? 진짜 이쁘다 예전에 2016년도에 왔었는데 그냥 배 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강아지 두 마리가 마치 안내하는 것처럼 가더라고요. 따라 올라갔더니 저기 정상 등대까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. 앞에서 걷고 그냥 가요. 그냥 가다가 내가 안 오잖아요. 그러면 또 돌아보고 또 안 오면 또 돌아 봐. 야인은 비양이 세 살. 야인은 똘이. 이 문은 열고 이거는 잘 안 올리니까 뚫고 나와요. 아 여기. 이것도 없는 건데 우리 목사님이 만들어줬거든요. 근데 이 사이로 뜯어구나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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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저희를 찜했네요. 우리 좋은 거죠? 쟤네 안내받은 거니까. 고생했다. 저번에는 귀를 무릎을 쳐서 고통을 붙였어요. 우리가 이제 달려가서 때리고 그래서 겨우겨우 달려서 나눴죠. 땀 대장이죠. 웬만한 일을 다 물어보았어요. 하지마. 이 집에도 숯가설 묶어놔도 돼요. 저는 다 물어보려고. 이렇게 해서 놔둘 거야. 가만히 여기 있어. 자기만 묶었다고. 아이고 엄마 물었어 너. 괜찮으세요? 상처 났어. 어머니 이렇게 여기를 꽉 잡아보세요. 얘가 얼마나 버티는지 안 보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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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종을 시키는 모습을 어머니가 바로 보여주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되게 불편한 거죠. 똘이라는 입장에서 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. 우리가 보면 이제 안내를 하는 거지만 얘 입장에서는 그 왕국을 구경시켜주는 거고 자기만의 왕국을 자랑하고 싶은 거고. 똘이 같은 애들은요. 그냥 다니면서 그냥 안 다녀요. 존재를 드러내고 다니고. 그러니까. 근데 또 또 또. 도로마다 다 선이 있어요. 이 선이 있고 여기 선이 있고 저 하얀 선이 있고. 그러면 어머니가 먼저 넘어가는 거야. 야 이리 넘어와. 가자. 가자. 기다려. 그렇지. 쭉 가시고 쭉 당겨 보세요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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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속적으로. 내가 너를 여기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 말에 컨트롤이 된다라는. 돼야 된다라는. 어머니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. 다시 딱 이렇게 딱 돌리는 거예요. 안다. 딱 돌려놓은 거예요. 오. 잘했어. 긴장하지 마. 기다리네. 어허허허 어허허 소소같았으면 오래 올렸지 난이 난이 나 얼굴 다 켜야 돼 짐이 좋아? 밖에 나가서는 별반 재미없어 근데 집에 있을 때는 뭔가 재밌는 거를 줘야지 아이고 바로 먹었네 어허허 둘이 밖에 나가도 쌉지 않고 사이코지 않고 또 엄마만 따르면서 집에서 행복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이코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